저도 며칠 전에 그 받은 글이라고 해서 롯데그룹이 말하자면 자금이 빠져가지고 공중분해된다 곧 그렇게 될 것이나라는 그런 받은 글을 보고 와 세상에 롯데가? 롯데가? 진짜 건설산업 때문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목요일 저희 방송 끝나고 금요일 사이에 삼성 때문에 저희가 머리가 너무 아팠고 저 롯데그룹 사건은 주말에 찌라시가 확 돈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금까지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찌라시냐면 내용은 간단해요 12월 초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롯데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그리고 예전의 대우처럼 공중분해된다 대우를 비유했어요 그때 그 받은 글에서도 그리고 여차저차저차해서 현재 그룹의 유동성 기기가 촉발됐는데 현금이 지금 부족해졌다 네 답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전직원 50% 이상 감축하는 등등등 구조조정하는 등 어마어마한 현재 파고가 예상된다라는 게 찌라시예요 찌라시 몇 갠데 전직원 50%? 야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진작에 그 시장의 시그널이 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말에 삽시간에 퍼졌고 월요일에 실제로 관련 문제있는 계열사라고 제목되었던 여러 회사들이 실제로 주가가 빠졌는데 주가가 막 찌라시가 쫙 돌고 주가가 아침에 정말 속절없이 내려가니까 한시에 롯데그룹에서 정식으로 공시를 냅니다 해명공시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시에 사실 무근이다 나와 있고 저 찌라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발본 세곤 해가지고 사법 처리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반드시 책임을 못했다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해명공시가 나왔는데 한시에 해명공시 나오고 나서 장이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 마감할 때까지 진정이 안 됐어요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단 저희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저 찌라시를 믿지는 않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일주일 있다가 대구처럼 공중분해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논리가 너무 맞지도 않고 자료도 조금 조악하고 그러니까 일단 찌라시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놓고 시작할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게 받은 글로 나올 받은 글로서 표면아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대형 기업의 공중분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찌라시 사태는 일단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과하다 조악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근거는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롯데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건 찌라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겁을 먹고 반영을 할 정도로 사실 시장은 흔들렸는가 거기에는 찌라시 문제가 아니더라도 롯데의 위기에 대한 시장에 깔려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 불신과 위기감에 대한 공포는 원래 있었다 그래요 마침 찌라시라는 이상한 형태로 이게 폭발했을 뿐이지 이참에 저런 찌라시가 던져졌을 때 묻히지 않고 오히려 불이 붙었다는 것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물질이나 가스 이거는 꽉 차 있었다는 거 아니냐 유증기가 가장 차 있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바라보자 롯데 도대체 어느 지경이길래 찌라시 한 장에 이렇게 흔들리나 이 롯데의 상황을 사실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롯데그룹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찌라시에서 롯데가 차입이 39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은 1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빚은 39조인데 1조씩밖에 못 보니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빵빵 뚫리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아 그래요 35조냐 39조냐 30조 초반이냐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비율로 차입이 많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 차입은 다 표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저 벤테다 제이님 롯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껌 팔면 되죠 그걸로 해결 안 되죠 모처럼 웃겼어 모처럼 지금 껌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빚이 질이 안 좋아요 뭐냐면 사채를 갖다 썼습니까 아니요 단기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장기적으로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여유로운 자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무상황이 괜찮으면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돌아와야 될 게 예를 들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조 4천억 정도였고 내년에 돌아올 게 4조 3천8백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후년도 그 후년도로 보면 이제 1조 6천억 4천억 이렇게 내려가요 즉 뭐냐 지금 당장에 갚아야 될 빚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충분하면 은행 가서 정식으로 신용대출 받으면 은행 이자도 낮고 10년 거치로 갚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급해요 그럼 마이너스 뚫리죠 마이너스 뚫어야 됩니다 그럼 이율이 높아요 막 10%씩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고 그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은행 또 마이너스 갚죠 그렇게 해서 계속 빚을 단기 채로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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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중이라 이 최근에 갚아야 될 돌아와야 될 짧게 짧게 돌아와야 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렇지 저기 뭐 거미탈 팔렸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룹 상황은 이렇다고 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뭐냐면 제일 롯데그룹 중에서는 소위 말하면 큰형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는 가장 돈이 많았고 돈을 잘 벌던 그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형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롯데케미칼에서 뭘 만듭니까 석유화학 옛날 허남정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석유정제도 하고 그걸로 플라스틱 관련한 석유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에틸렌 이런 거 만드는 금고에 넉넉하게 돈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롯데가 그런 일이라는 줄 몰랐어요 여기가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 조단위로 내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큰형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못사는 동생이나 힘든 조카들 나오면 야 큰아버지한테 가봐라 형님 저희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좀 꿔주마 은행에서 뭐 너 돈 꿔달라는데 보증 필요하면 형이 서주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롯데그룹 전체가 자금이 딸리거나 할 때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한다든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돈을 갚아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한 중앙에서 했던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왜 케미칼을 말씀드리냐 그럼 만약에 케미칼이 흔들리면요 연쇄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흔들릴 애들한테도 지급보증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계열사들이 빚을 낼 때 회사채 반영하거나 할 때 등급이 낮게 설치되는데 케미칼이 보증하는 순간 케미칼 등급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자도 싸게 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케미칼이 흔들리면 이 모든 얼기설기 맺혀져 있던 롯데금융계획들이 사실은 휘청휘청 되는데 케미칼의 위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위기설에 사실은 진앙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 왜 그럼 롯데케미칼이 어려워 조단식 영업이익을 남기던 그런 잘나가는 회사가 한때 주가가 45만원까지 가던 그런 회사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성교화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데 많은 이유도 잘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45만원 정도 하던 회사가 지금 7만원이에요 주가가 7분의 1로 줄었네요 그리고 조단식 벌던 회사가 올해 3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벌던 게 마이너스가 됐다 적자 전환이 됐고 영업 손실이 4천억이 났어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을 1년에 갚아야 될 이자 비용만 4천억이에요 4천억씩 이자를 갚아야 되는 애들인데 1조 2조 3조씩 영업이익을 남겨서 4천억씩 이자를 갚아야 되는 애들 원금 말고요 갚아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적자가 4천억씩 났다니까 허허 이런 그러니 케미칼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롯데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에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위기설이 충분히 나오죠 그러면 케미칼 왜 흔들리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유화학 관련해서 범용 제품 중저가 제품은 쌍중에 원투펀치를 맞았어요 쌍중이 뭐냐 중국 중동 중국이 석유화학 관련해서 공장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저가 시장에서는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이 물량 공사해가지고 싼 시장 잡아먹는데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킨게임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중동 중동 산유국 중동도 이제 석유화학에 들어간다는 거 걔네들은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전기차가 많이 생기고 친환경이 되고 하면 우리 언젠가는 기름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해 우리가 나는 기름으로 우리가 정지해서 우리도 석유 제품 만들지 뭐 그렇게 해서 중동까지도 이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등급이나 범용 등급에서의 경쟁이 게임이 안 됩니다 자본 경쟁이 그러고 나니까 흔들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품질에 아주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변신을 했어야 되는데 변신이 늦었어요 그런 게 안 되고 떠난 뭐냐 우리도 다른 사업 좀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하는데 2조 7천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지분가치가 6천억이에요 2조가 앉은 자리에서 날아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회사거든요 그걸 아주 비싸게 사서 현재 2조가 한올 날아가면서 박살이 났고 2차 전지 시장이 마침 지금 약간 정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거에 비해서 쏘쏘한 효과는 못 내고 있고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상황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우리 뭐 작년월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롯데건설은 현재 pf 관련해서 우발 채무가 약 4조 3천억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빚이 우발 채무가요 4조 3천억인데 그중에서 본 pf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앞에 있는 단계를 브릿지 단계라고 하는데 브릿지에 걸려 있어서 3년 이상 현재 미착공 상태 삽도 못 두고 있는 상태에 있는 pf 이게 사실은 질이 안 좋죠 이게 70%예요 4조 3천억 중에 70%는 삽도 못 두고 있다 그다음에 사이트를 보면 로케이션을 보면 미착공 중에 84%가 지방이에요 서울의 알짜배기 땅을 통해서 조금만 경계만 맞춰주거나 이익을 조금만 포기해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그저 옛날 얘기지가 뭐 사실 지금 84%가 지방 현장에 있는 pf입니다 아 대구를 위시해서 지금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니 롯데건설이 갖고 있는 이 우발 pf 채무는 쉽게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롯데케미칼도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롯데건설이 재작년부터 연명을 하는 이유가 금 메리채증권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넣어줄 때 롯데케미칼이 보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더 이상 보증 서준 형편이 못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채권단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몇 주씩 돈을 꿔줄 때 회사채 발행해 줄 때 그때는 믿고 발행했으니까 편안하게 했지만 회사채 발행하는 기본 계약서나 매뉴얼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너 나중에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정도에 빚이 더 생기면 안 돼 또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만큼은 네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는 갚을 수 있는 회사여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런 정도 충격적인 영업 상황 때문에 그 조건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 반대 매매처럼 그 회사채권자들도 야 우리 채권 지금부터 네가 갚을 단계는 아직 안 됐지만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줘 너 이거 계약 위반 했잖아 나 지금 너 채권상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불을 꺼야 돼요 그럼 채권자들 만나서 계약서는 써있지만 우리 망한 회사 아닙니까 이거 좀 연장합시다 또 이거 지금 비율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거 지금 협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찌라시가 과격하고 조악하게 결론을 날렸지만 위기서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위기는 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질러지는 거죠 그래서 롯데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안 믿어요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문은 주말부터 나돌았는데 아니 월요일 낮 1시가 될 때까지 롯데는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시장 초반부터 완전히 작살이 났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주말에 벌써 이미 나왔으면 장 시작하자마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말에 해명을 해야죠 월요일부터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이 소문 퍼뜨린 놈들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첫째 늦어도 너무 늦었다 둘째 해명도 똑바로 못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 위기라는 건 빚이 많다고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올 순서에 맞게 갚을 수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급이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해명을 할 때 지금 돌아와야 되는 채무상원 스케줄은 이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유보금은 얼마고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수주했고 해서 쭉쭉쭉 해보면 뭐 아무 문제 없다 채무상원 스케줄에 그러면서 숫자를 보여줬으면 돼요 그러면 이상 없네 안심했을 텐데 해명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다는 말이 있는 건지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 겁박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명이 늦었다 숫자가 빠진 해명이었다 그러면 그 나탄 씨까지 대체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아침부터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뭐 사실 구체적인 논리로서 해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일단 오전 9시부터 질러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당부터 숫자를 낼 거 아니면 말 그대로 선언적인 얘기였으면 먼저 질렀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늦고 내용도 없지만 pd님 말씀처럼 시장 설득에도 실패한 이 3명도 똑바로 못하냐 이런 식의 그 내부에서 혹시 뭐 우리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시간을 끌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때문에 길어졌네 이게 사실 롯데 사태에 매우 중요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주주들에게나 회사체 채권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법도 한데 그런 걸 너무 못해요 왜냐 아주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이번 찌라지 사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애들이 원래 느려요 아 롯데가?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이 좀 느린 편에 들어갑니다 롯데가 올 시즌에 도루가 몇 번이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시리즈나 내지는 아무튼 가을냐고 해본 기억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롯데 그렇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찌라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만 배경으로 또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느리거나 복잡하거나 제때 못하냐는 게 혹시 얘네도 모르는 우리나라 모든 굴지의 대기업처럼 청수 일가들이 정신 팔고 딴 데 정신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사실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롯데 그럼 형제의 난이나 지배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형이 신동주예요 주 형이 주 졌잖아요 경영권 문제에서 동생이 신동빈 아 신동진은 누구지? 신동주가 형이고 신동빈이 동생이에요 신동빈이었지 신동진이라고 했네 저기 신동진은 아나운서 이름이었군요 그래서 롯데 지배구조를 쭉 따라가 볼게요 수많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지주사가 편하게만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쭉 올라가면 호텔 롯데입니다 우리나라는 호텔 롯데가 지주격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 롯데를 그럼 누가 지배하냐면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홀딩스가 한국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 홀딩스는 누가 지배하냐 그 정점에 광윤사라는 조그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광윤사 그럼 결국 광윤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일본 홀딩스를 지배하고 일본 홀딩스를 통해서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광윤사의 지분은 누가 많냐면 신동주 형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동생은 형한테 지분이 밀려요 신동빈 그런데 주총이나 이런 걸 하면 동생이 이깁니다 어째서 그렇죠 신동빈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기냐면 형 말고 광윤사에는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누구냐 임직원 주주가 있습니다 임원지주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신격호 회장이 창업할 때 창업 개국공신들 있죠 할배들 일본에 있는 어르신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 삼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겠죠 신격호 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사주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정업원들 이 두 집단이 신동주 형을 밀지를 않고 신동빈을 밀어요 그래서 신동빈은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제끼고 일본과 한국롯데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동빈이 그러면 신동주 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내가 너보다 지분이 많은데 저 할배들하고 저 우리사주조합이 너를 밀어서 네가 회장인데 내가 저 두 집단 중 하나만 돌려세우면 언제든 나 회장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의 난이 여기는 끝나질 않습니다 신동빈이 자력으로 지분을 압도해야 게임이 끝나는데 안 끝나요 이번 찌라시 사태도 결국 그런 누가 이 회사의 진정한 오너인가 여기서 비롯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신동주는 전쟁을 끝내지 않고요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심한 말로 한 11전 12기쯤 됩니다 건만 있거나 주총이 있거나 이벤트만 생기면 늘 싸웁니다 주주 여러분 이거 신동빈이가 잘못했으니까 뭐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데 의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총이 한 번 붙고 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제 간의 싸움이 안 끝났죠 물론 신동빈의 현재는 승리 상황이지만 끝나잖아요 도전자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2세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신동빈 현 회장의 아들이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올해부터 2세 경영 승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동주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조카한테 이게 왕조가 넘어가면 이거는 뭐 더 못 벌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윤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본 한국 롯데 정점 아까 광윤사 광윤사에 신동주의 아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형제의 전쟁이 계속 중이고 아들들 사촌 간의 전쟁도 진행 중이에요 이러니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아버지가 확실히 좀 하는 말을 다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거기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유서를 써줬네 누구한테 했네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우리 아버지 미친 사람이네 해가지고 한정승인 신청하고 금치단 신청하고 난리 아사리판이 났었죠 아사리판이 났었죠 아 이것도 신격호 형한테 또 저기 아주 젊은 부인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섬의경 씨 네 섬의경 씨도 있고 딸도 있다면서 딸도 어떻게 지분 영장에 끼어들기는 네 아니 거기도 미세한 지분으로 늘 영향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만큼 주고 좀 빠져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거기도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소환됩니다 아이고 거기도 큰일 났네 아무튼 그런 식이 되니까 롯데케미털 흔들흔들거리고 어디 해외에 인수한 거 다 작살나고 롯데쇼핑 흔들흔들거리고 어찌 보면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롯데의 큰 축들 예를 들면 호텔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롯데건설 흔들리죠 케미칼 석유화 흔들리죠 롯데쇼핑이 유통에 우리가 사실은 롯데가 한때 재피했던 유통 아닙니까 롯데가 근데 유통 관련해서 현재는 게임이 안 돼요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다 집니다 아 그래요 작살나는 중이에요 그럼 돈 어디서 벌 건데 라고 하면 돈 버는 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좀 너무 심했는데 두 군데대는 아니지만 재과 롯데껌 아까 얘기해보니까 껌 팔아야 된다는 게 롯데껌 롯데초코파이 재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과 그 다음에 롯데칠성 롯데칠성 사이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그나마 원래 하던 대로 잘하고 있고 현실한 체조업이네 나머지 원래 진짜 큰 돈 벌고 있던 그룹 롯데를 지금의 롯데로 만들었던 내가 지금 휘청휘청되고 있는데 지금 기둥뿌리 썩는 거 모르고 총수 일가들은 현재 대를 물려서 현재 지분전쟁 중이니 그룹의 앞날이 이렇게 먹구름이 들이오고 안개 속이고 발이 느리다 그러니 시장에 던져진 성냥불로도 불이 붙더라 이런 사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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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